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리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륜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구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덜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혔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감사의 노래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사여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합니다 자연 만물을 돌아보면서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추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은 언제라도 또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또한 평범한 일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라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게 이행하리다 여기서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정되어진 시간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밤동안의 성전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레위인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레위인들인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의 성전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참으로 바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오고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분주합니다 바빠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과 사실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에든 조그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야겠죠 그러나 분주한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주일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에 아침에 일찍 준비하셔서 교회에 오는데 그 주일날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풍성한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일주일 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의 마음도 뺏기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주일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좀 가져야겠다 하나님과 풍성한 시간을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 그런 시간이 주일 온전히 성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일에도 교회에 오는데 마음이 참 분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들로 분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강구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기도를 끝내고 나면 그냥 기도가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여지없이 찾아오는 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침묵한다고 해보는데 잘 안되죠 하나님과 시간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막 쏘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이것을 가져보지를 않아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특히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차를 시동을 걸고 바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열을 해야 된다 특히 과속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차가 망가진다 좀 시동을 걸고 가만히 세워두고 또 처음에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좀 천천히 운전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차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잘 관리가 된다는 거죠 운동 선수들 어떠신가요? 축구를 하는 선수들 축구 시합하기 전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꼭 무엇을 합니까? 그 필드에 나와서 몸을 풉니다 운동을 해요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하고 농구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죠 모두 운동 선수들이 시작할 때 바로 딱 나가서 준비해서 딱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느 정도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들을 스스로 몸을 풀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급히 나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막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무엇을 하기를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을 먼저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로 그렇게 기다리기로 선택하죠 10편 62편 5절입니다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 도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분 앞에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깊이 있는 기도 또 풍성한 기도를 위한 어떤 예열의 시간 그 준비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그 시간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또한 가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큐티할 때가 있죠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있고요 분주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침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5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첫 부분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높입니다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뜰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뜰에 거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는 만족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것은 성전이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얻게 되는 내가 주의 교회에 와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찬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은 사실 밝게 부르긴 하지만 이 고백은 상당히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걸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이 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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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